넣고 조명!! 조명!! 오...! IRA! 그럼요!! 스타벡이! 마티에다! 자, 스타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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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도 우리! 오늘은 뭐하는지? 사귈을 추라! 샤워! 제가 마음이 샤워하고 있는 샤워야 할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러 가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고 싶어서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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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기 위해 전해 그녀의 피부에 QoSRX sent me all their new stuff they're trying to rebrand QoSRX 알지? 암플? 암플? 암플 저는 항상 이는 서로가 같이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서로가 같이 말해보는 게 아니지만 근데 모두가 너무... 하이드레이딩 하면서 되게 모이스트라이징 해 이렇게 패밀리 사진 같대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뿌리고 Get out of the shot! Get out of my shot! Get the fuck out of here! 여기 안 들어간... You're fucking it up for me and my viewers! And then my V92 립 softening set 이거 되게 촉촉하지? 음... 아 너무 촉촉해 키스 하는 줄 알았어 하하 I have like this brow thing I found online Helps you... 코어 누런할 때로 누런하는... 코어는 뭐야... 누런했어 페이크 코라서 몰랐어 안 느껴져서... You see that? 야 이거 되게... 고글를 비꼈어 Okay, for our foundation! 코어... 코어... 후... 멈춰... 소 grant 나 뭐예요? 제가 사진 찍어 봐 그렇죠 뒤에는 그냥 깜짝하고 앞에만 썸먹어 그래 우리 손눈썹은 안 사도 돼? 어 있어 손눈썹은 있대요 파츠만 사면 될 거 같아 1층에 있을 거 같아 1층에 미용용품 파는 데라서 미용용품 쪽에 네일아트 파는 로고 빡 아 이거 안 가져가요? 1층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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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구매했지만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건 훈아버티 탄... 뭐지? 탄톨 탄이랑 컨톨 합쳤어 아아 음 뭐? 왜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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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했어? 응 너무 높은 턱 부분이예요 너무 높은 턱 부분이예요 혹은 KCON에 같이 갔을 때 L.A. 맞나요? 제가 그리고 그녀는 미국에서 비자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었죠 혹은 한국인이지만 그녀는 거기서 모두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비자 어디있어요? 비자? 뭐? 비자 이게 내 첫번째 시간 미국에 갔을 때 맞아? 그녀의 꿈 사실 그녀는 뉴욕에 갔을 때 난 그래서 울었잖아 뉴욕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항상 기회때마다 못 갔어, 어떻게 하다보니까. 그래서 그때 너무 가고 싶어서 울었어.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지민은 뉴욕을 세 번 간 뉴욕 거예요. 거기에 갔다 있는. 아 그죠, 여행 두 번에 테이콘 한 번. 지민은 뉴욕 거예요. 뉴욕거래?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뉴욕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비행기 놓치고, 비자 없어서, 친구들 먼저 가고, 혼자 공항에서 울고,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갔지, 혼자서. 87만원 내고. 근데 내가 좀 반성했어. 왜냐면 내가 항상 성격이 그런 거 너무 잘 안 알아봐서, 프라이데이 같은 애들 그런 거 엄청 꼼꼼히 알아보잖아. 뭐 어디 가거나. 맨날 해외 갈 때마다 혼자 비행기 놓쳐가지고, 이제는 좀 반성했어. 이제는 절대 안 놓칠 거야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SK2. 이게 큰 거 아니겠구나?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정해져서, 그래서 항상 예, 맞고. 그냥 인사 후에 내가 후회할 때 안 하고, 그래서 항상 예, 맞고. 네! 네! 에드워드, 예, 알겠어, 아빌라. 나도 믿을래임 지어줘. 미미, 저는 첫 번째. 아니면... 미미아엠세칸 진짜 재밌는 얘기 없지? 맨날 재밌는 얘기했죠 근데 슬픈 얘기하고 나의 트라우마는... 나의 트라우마는... 나의 트라우마는... 나의 트라우마는... 이 바람은... 제가 구매했지만... 너무 예쁘죠? 근데... 이 메이크업이... 약간... 나한테 해줬던 거 비슷하지 않아? 음... 손 메이크업 떼고... 제목은... 손 메이크업 비슷해 비슷해 벌써 현아야? 아니 벌써... 섬... 섬이야 I'm the only... 인스타그램에 찍었고 인스타그램에 찍었고... 그 색은... 그 옆에 보면... 근데 완전히 달라요 여기가 더 핑크인데... 여기가 더 빨간색이네요 그럼 필터 때문에 그런가? 아... 그 필터 때문에 그런가? 너의... 페이버리트 현아 소음어? 뭐? 서쿨아게엘 뭐? 서쿨아게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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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너 서쿨아게엘 일본어인 줄 알았어 서쿨아게엘 레드 립스틱 약간 일본어인 줄 알았어 홍보 홍보 더 하세요 저는... 한국말을... 잘합니다 저는... 이름대로 해서... 나는 현아 노래 중에... 꼬리쳐 알아? 꼬리봐? 꼬리쳐 에디는 모르는데 왜... 만약에... 좋아하는 연아남이 생겼을 때... 불러야 돼 오케이 생기면... 오 대박 오 대박 여기 둘게요 전달식 있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개좋아 어머! 영롱해 더 플레이버 으유유유유유 오유유유잉 오이우이 짤되고 계신가요? 오하우 오하우 잘 됐다 많고 아 잘 됐다 이거 잘 못하는대 근데 완전? 잘 안써가지고 이거를 그래? 헐 귀엽다 귀엽지? 나처럼 오! 내가.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액션 된단 말 아래 이게... 마지막으로 눈치를 너무 긁어들고 넌 눈이 약간 모아냈어요 출신하니 내 마음을 안걸려서 제이저스! 랩을 입고 잊지 않았어요! 아... 잠시만요. 이거 너무 귀찮아서... 너무 드라이해졌어 릴링하면 되는데... 더블다운 아 그래? 죄송해요 아 워크 스피치 해줘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매니저 해주시죠? 아하핳하핳하핳bilir 아하핳하핳하핳핳 잘 어울려? 생각해봐. 아! 그거 가먹으면 안돼. 점이 트레이드마이크야. 어떡하지? 펜 아이라이너. 맞아. 모르고 일자로 그려주면 어떡해. 맞아? 안 보여. 저거... 크게 그려. 갑자기. 더 크게. 왜? 이제 터졌어? 오케이. 라벤더 블러셔. 땡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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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이 모든 곳에 넣었다고 생각해. 아, 그니까. 아, 빼라고? 이 립스틱은... 제니하우스. 제이 로즈. 제이 로즈. 제이 로즈. 제이 로즈. 제이 로즈. 무서워. 너무 빨개서. 아, 저거 침 뱉었어. 침 뱉었어. 제이 로즈. 제이 로즈. 그냥 옷 깬 게 쓰는 것 같아. 아니, 하면 안 될 것 같아. 너 웃어. 뭔데?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으윽.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 뱉었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윽. 음, 무슨... 그거 피어싱 같아. 음... 이렇게 완성된 것 같은데?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까? 아냐, 그냥... 하지마. 바이. 뭐야, 끝났어? 이러고. 하하하하하 이런 거 있으세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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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